안녕하세요. 휴대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세상 참 좋아졌지만 매달 나가는 휴대폰 요금은 부담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입한 요금제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4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 나와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갑니다. 안 그래도 오르는 물가와 금리 상승과 매달 빠져나가는 휴대폰 요금도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퇴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은 현재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 혜택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23년 기초연금 기준이 되는 윌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7만 부부가 9,345만원입니다. 매년 기준이 바뀜으로 매년 대상 여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비 할인은 얼마나 될까요? 기초요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료 및 통신료 요금 등이 통화료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0%까지 전부는 할인되는 것이 아니고 11,000원까지만 할인됩니다. 부가세까지 계산하면 12,100원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통신비 감면 제도는 3대 통신사 이용자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용자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저렴한 알뜰폰을 이용하신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비 신청 방법은 1. 신분증을 갖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통신비 할인 전용 콜센터인 1523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통신사의 고객센터 휴대전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을 받으려면 기초연금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통신비를 받고 있지 않으면 지금 당장 114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신비 할인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뜰폰을 포함하여 통신사들은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합니다. 65세가 되었는데 과거에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통신사와 상담하여 보다 좋은 시니어 요금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5세 이상 통신비 할인해준다는 것에 대한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해 구독 행복해 좋아요 꾹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